최고의 특수요원 리샤르는 1995년 작전 중 정부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의 아들 아르시발드 알마무드가 평생 생활비와 범죄 사명권을 지급받게 되었죠. 그렇게 25년이 지난 지금 아르시발드 알마무드는 사명권을 이용해 엄청난 사고만 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무부 직원 라자르는 정부 돈이 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도 안하고 공짜로 돈을 받는 아르시발드의 계좌를 정지시켜버리게 되었죠. 그가 곧바로 지급을 정지시키자마자 범죄 사명권이 사라진 아들을 잡으러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고 그런데 진짜 아르시발드는 따로 있었죠. 이 남자는 사칭범이었습니다. 결국 사칭범이 저지른 범죄는 진짜 아르시발드가 뒤집어쓰게 된 것이었죠. 이 와중에 친아빠 대신 길러준 양아빠는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고 아무 죄 없는 아르시발드는 결국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죠. 한편 아르시발드의 친아빠 리샤르는 용병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의 특수요원으로 풀리고 있었죠. 그렇게 오늘도 임무를 완수한 리샤르 그런 그가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한편 정부도 아들 때문에 리샤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25년 전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된 정부는 그를 죽이기로 계획하게 되었죠. 한편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리샤르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아들 집으로 찾아가 보는데 여기서 누군가를 마주치는 리샤르 바로 아르시발드의 친구였죠. 이때 리샤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된 다릴라는 리샤르와 함께 그를 찾기로 했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 패닉 룸을 들어가게 되는데 리샤르는 아들을 사칭한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서로 찾아가 아들을 빼내기로 하죠. 그렇게 이들을 간단하게 속이고 아들을 빼낸 리샤르 그런데 금방 추적당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추적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한 리샤르와 아르시발드 엄청난 운전 실력으로 이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 아르시발드에게 자신이 아빠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리샤르 같은 시각 아르시발드 사칭범은 사실 외무부 직원 폴과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정지시켜버린 라자르는 리샤르를 잡기 위한 미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한편 리샤르는 사건이 외무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라자르에게 접근하게 되는데 리샤르의 작전대로 다릴라가 그에게 휴대폰을 전달하고 폭탄이 달려있다는 협박에 옷을 다 벗고 리샤르에게 향하는 라자르 마침내 그를 데려온 리샤르 이들은 그를 협박해 회유시키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리샤르가 자를 비운 사이 밖에 나갔다 온 아르시발드 때문에 경찰에게 위치가 노출되고 말았죠. 결국 패닉룸에 갇혀버리게 되었고 하지만 이들은 패닉룸 안에 있는 비상탈출구로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폴은 이들을 처치한 걸로 착각하게 되었죠. 리샤르는 폴이 사칭번과 한패인지 알아보기 위해 라자르를 스파이로 투입하게 되고 리샤르는 폴이 사칭번과 한패인지 알아보기 위해 라자르를 스파이로 투입하게 되고 그런데 이때 폴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가 사칭범과 한패인 것을 알게 되었죠. 다행히 몽타주 작성을 위해 불려가게 되어 목숨을 건진 라자르 그렇게 이들은 폴이 사칭범과 한패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라자르의 집에 머물기로 하죠. 그런데 이때 아르시발드는 리샤르가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아르시발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새로운 작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빅맥이라는 EMP 무기 구매를 하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칭범에게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폴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때 몰래 따라온 아들이 사칭범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가 사칭범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때 병호원들에게 뚜드려 맞는 아르시발드 뒤따라 들어온 리샤르가 뒷처리를 하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리샤르를 죽이기 위해 찾아온 경찰들과도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이들 그런데 이들은 맷집 하나는 끝내줍니다. 결국 고전하고 있는 이들 이때 싸움을 끝낼 한방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때 때마침 사칭범도 나오게 되는데 손쉽게 처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보같이 여권을 안 챙기고 휴대폰만 챙긴 아르시발드 결국 리샤르가 성대모사를 이용해 폴을 유인하게 되었죠. 그렇게 무기를 회수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칭범으로 위장한 이들 앞에 드디어 폴이 찾아오고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이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헐리고 말았죠. 또다시 한바탕 하게 된 이들 무자비하게 이들을 패버리는 리샤르 이때 폴이 몰래 도망가는데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폴을 잡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리샤르의 친구 마르그리트가 폴의 엄마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 폴과 함께 무기를 팔아 돈을 챙기려는 목적이었고 이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부 요원이었죠. 자신감은 넘쳤지만 한방에 나가 떨어지고 죽게 되었죠. 결국 그렇게 도망치는 이들 그런데 이때 방탄 턱시도를 입어 목숨을 건진 정부 요원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체포하며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국가로부터 버려진 남자가 국가의 위상을 위해 자신을 버린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범죄 사명권과 매달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죠. 그렇게 2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르시발들을 사칭하며 불법으로 무기를 구매하려는 사칭범과 그 무기를 판매하려는 정부 공무원과 숨막히는 액션을 펼치는 넷플릭스 영화 더 라스트 머시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